당신은 알고 계십니까? That's six of every hundred and more 자 100개 중에 6개의 단어는 In any conversation, 그 어떤 데에서도 are not even real world 심지어 진짜 단어도 아니야 Um, ah, ur, um 이거 다 감탄사죠? We make this sound, 우리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 언제냐며 We pause to think for a minute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야? 생각하기 위해서 Pause, 멈출 때 멈춰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멈춰서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think, 생각해, that 어떻게 생각하냐, this noise 이 소음은, noise power, 바로 이 멈출 때 내는 이 소음은 are bad, 나쁘다고 말해 맞죠? 아니까? 아 요즘은 이렇게 안하나? 그런 소리 내면 안되지 선생님 어렸을 때 막 그런거 있잖아 다리 떨면 박살나고 음, 어 이러면은 막 그런 말 하면 안된다고 왼손 쓰면 박살나고 그랬어요 하지만, 몇몇 관세들은 haven't shown, 보여줬습니다, that ums and us can actually 이거 반대니까 뭐야 not bad으로 하는거겠죠? not bad으로 하는 말일거 같애 안 좋은게 아니라고 자 가겠습니다 scientist tested 과학자들이 실험한겁니다 12명의 학생들을 각각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160개의 녹음된 문장들을 some sentences 몇몇개의 문장들은 had, ums and us um이랑 아 퍼스 사운드가 있는거죠 others have not 다른것도 없었대 아예 after the student listened 학생들이 다 듣고 난 후에 to the sentences 그 문장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들은 were tested 그들은 실험했습니다 시험을 받은거죠 on how much they could remember 그들이 얼만큼 기억할 수 있는지 the students 학생들은 remember 66% of sentences 자 문장의 66%를 기억해냈답니다 that includes 근데 그게 포함되있어 ums and us um이랑 아 이 퍼스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었던거죠 하지만 그들은 only remember 뭐가 only remember 62%인데 야 그들은 어느지 문장의 62% 말을 기억해냈대 야 4% 차이야 4% 차이가 있죠 66%고 62%면 4% 밖에 차이 안나는데 이게 뭐 대단하더라고 that had no ums and us um이랑 a sound가 없으니까 그죠 66% 밖에 기억이 못했대 오루지 강조하죠 참가 뭐 4%면 뭐 큰 수치이라네 그지 it is not a great 야 심지어 지도 말하네 it is not a great difference 이건 큰 뭐야 다른점이 아니라는거죠 큰 차이가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test suggest 하지만 이 실험은 suggest 제시한다죠 여기서 제안하는게 아니라 제시하겠죠 that 뭐냐 하지마세요 that 뭐냐 noise pause 이 noise pause makes 만듭니다 듣는 사람하고 no pay more attention pay more attention pay more attention 더 집중시키는거죠 to what is being said 뭐라고 말하는지를 더 집중해서 묻는거죠 음 어 이렇게 할 동안 듣는 사람이 그래서 maybe it is ok 아마도 괜찮을거야 뭐라는게 말을 하는거 음 어를 말하는건 괜찮을지도 몰라 언제 you talk you're talking you're talking 니가 말을 할때 in my help 그 사람 한번 도와줄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는거 you understand 이해하는거 what you said to them 니가 그들에게 뭐라 말하는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더 잘될지도 몰라 잉말이죠 쓰읍 쓰읍